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 짱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바로 에이비온이었습니다. 어제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에이비온, 어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오 USA에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오늘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11,820원이었고요.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에이비온의 주가 흐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좀 상승 탄력은 없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출해가 좀 나오면서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스팸 관여 가다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좀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온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만회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 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선발한 종목은 LS입니다. 네, LS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을 살펴볼까요?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장비 관련된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조 원대의 수주 잔고가 있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면 4조 원대, 4조 원 중반까지도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면서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납품을 하면서 돈으로 바뀐다는 말이니까 이 구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업 여건 자체가 수익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LS 같은 기업,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 협상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리트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조종이 나왔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라는 구리가 이제 전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가격이 올랐었고요.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 종목을 꼭 구리 가격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리 가격의 이제 상승과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업황을 보고 현재 조종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LS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뭐 업황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는 약간 조정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때 좀 눌림목 공략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잡았는데 위쪽으로 20일 이동 평균선 터치하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잡았는데 아래쪽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터치하는 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오늘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주가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